네이버 스타 리그 2015 시즌1 8강 마지막 4강 진출자를 가리는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앞선 경기에서는 이승현 선수가 깔끔하게 4강에 먼저 올라가게 됐고요 이승현 선수와 맞붙게 되는 선수가 가려진 경기가 펼쳐지기 전에 선수를 만나보면서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수들 깜짝 놀랐네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서성민 선수는 설 연휴를 어떻게 지냈나요? 못 들었어요 다시 말씀하셨어요 방금 잘못 들었습니다 한 거 아니죠? 네 군대식 용어 나오면 안됩니다 긴장해가지고 지금 설 연휴에 뭐하고 지냈어요? 설 연휴 그냥 집에 내려가가지고 부모님들이랑 같이 보내고 올라와서 다시 오늘 위해 연습하고 왔습니다 양 선수가 되게 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방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서로 막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나요? 그냥 저는 좀 테란 못 이긴다고 징징대는 말투로 중혁이한테 했는데 중혁이를 떠보니까 저한테 안 진다는 마인드라고요 아 진짜요? 조중혁 선수 근데 워낙 자신감 있는 모습이 좋은 선수니까 네 뭐 어제도 정윤종 선수를 상대로 2대0으로 깔끔하게 이겼잖아요 네 토스점만큼은 뭐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이연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제 결과는 비록 좋지 않았지만 네 뭐 잠깐 동안 이제 쉬면서 어떻게 보냈나요? 컨디션 관리 뒤에서 어 일단 조금 성민이 형 이기려고 토스전 위주로 하다보니까 어제 저그전이 너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었고 네 오늘 이기면 다 스트레스 다 풀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쪽에서는 떨어지긴 했지만 이쪽에서 우승하면 되는 거니까 네 조중혁 선수도 좀 그런 식의 자신감 있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코칭 스텝에서 뭐 케어를 어떤 식으로 해줬다든지 뭐 그런 건 없을까요? 우선 팀에서 되게 개인 리그를 그러니까 저 좀 밀어주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셔서 네 일단 연습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에 들어가기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가 4강 상대가 이승현이에요 양 선수 모두 네 이승현 선수를 보면서 어쨌든 4강 올라가면 만나야 되는 상대인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홍신사 더비가 될 수도 있고 네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8강이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별 생각 없어요 이승현이 먼저 올라가는 거 보고 어 앞 경기 다 봤거든요 보스에서 근데 승현이 잘하는 것 같아서 성민이 형이 올라가면 솔직히 못 이길 것 같아요 승현이를 네 너무 잘하더라고요 승현이 그래서 제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약간 그 두 명을 동시에 어 뭐 소위 말하면 돌려간다 그러죠? 네 그런 식의 조지욱 선수의 자신감 있는 인터뷰였는데 소성민 선수도 이제 질 수 없잖아요 네 한 말씀해 주시죠 각오 한 번 중현이가 지금 저한테 아 저 생각을 안 하고 지금 4강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혼절 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양 선수가 워낙 이제 3,4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되게 친한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근데 분량이 너무 많아요 세랑 약간 늦춰서만 놓으면 다시 일단 벽령을 좀 많이 찍었던 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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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은 추가 소환 날아갔네요 거실에 대한 대응을 하더라고 헛돌을 지금 써버렸기 때문에 지탄병을 위해 지금 을여서 떨구고 재려서 감지어택 찍어놓고 싸움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신도들은 일단은 머리 위치에 이엔필드 떠올렸습니다 네 에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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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테란으로서 이름을 명성을 좀 드높였다면 이제는 남아있는 게 스타리그 밖에 없거든요. 한 주에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 게 선수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이 지나면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고 4강에 있는 이승현, 봉지사덤이 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올라가도 이승현을 창렬해야 되는 입구명의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기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양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자신감 있고 공격적이고 아주 예민한 이런 조중혁 선수의 어떤 경기 운영에 맞서서 조금 더 묻어나고 묵직하고 이런 예전 우하로 생각하면 토끼와 거북이 같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두 선수가 과연 어떤 경기를 만들어야 될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이런 매치인데 서성민 선수도 이변의 핵심 중에 하나죠. 이동영 선수에게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만 정명훈에게 2대1로 이기고 최종전에서 하재상 선수에게 또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또 진출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테란전에 대한 수치도 굉장히 좋게 올려놓고 있는 서성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서성민 선수 그리고 조중혁 선수 서로도 잘 알고 있고 상대 종족에 대한 수치도 괜찮고 오늘 경기에 있어서는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 서로의 빈틀을 누가 먼저 잘 잡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중혁의 창이 서성민의 방패를 뚫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조중혁 선수의 먼저 데이터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중혁 선수의 어쨌든 최근에 대프로토스전 같은 경우는 성적 자체는 꽤 괜찮은 이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 국내 안에서의 어쨌든 대프로토스전 성적 같은 경우는 6승 2패로 나와 있는데 전체 해외대회까지 합하면 최근 10경기 8승 2패 65%가 넘어가는 이런 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서성민 선수보다는 조중혁 선수가 조금 더 데이터가 좋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해외 사이트에서는 반대로 서성민 선수가 조중혁을 잡는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조중혁 선수가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수치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어필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중혁 입장에서는 오늘은 전반적인 경기 역도적 어필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중혁 선수를 만나봤고 이어서 서성민 선수입니다. 자, 해외 팬들의 예측뿐만 아니라 국내 팬들 역시 서성민 선수의 뭔가 모른 그 한방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프로토스의 로망, 그 한방의 러시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또 서성민 선수라서 이게 팬층이 굉장히 두텁기도 하거든요, 서성민 선수의.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그 묵직한 수비 이후의 한방을 정말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또 테란전이기도 하고 어제 그제 있었던 그 아이엠 월드 챔피언십 예선에서 아쉽게 그 짝지 정지훈 선수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스타일은 고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테란전의 분위기를 이런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서성민은 중요하겠네요. 네, 테란이 어떤 식으로 괴롭혀도 그냥 묵묵하게 참으면서 묵직한 한방으로 발차기 한방으로 경기를 끝낼 줄 아는 이 서성민 선수의 특유의 경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렇게 인내심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성민 선수에게 어떤 서성민 선수의 어떤 플레이에 감동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조중혁 선수와 그다음에 보다 수비적이고 묵직한 한방을 선보일 줄 아는 서성민 선수와의 대결 자, 그래서 선택한 1세트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양수수 모두 이번 스타링은 A에서 진행했었을 때 뭔가 보이지 않았던 그 님버스를 1세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가 거의 비슷하네요. 이승현 선수와 백동준 선수의 경기에서 그랬었는데 맵 벤에서 주의깊게 봐야 되는 것은 프로토스가 수비하기 굉장히 좋은 데드윙을 조중혁 입장에서 밴을 했고 서성민은 페란의 공격이 가장 싫은 맵 있잖아요. 최종호만을 밴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스타일을 인정하고 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네요. 잘 알고 있는 만큼 그런 선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굴명의 선수는 머릿속에 이미 안쪽에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조중혁과 서성민은 일단 서로의 인정할 거를 인정하고 가자라는 느낌의 그런 맵 선정입니다. 네, 풀세트까지 만약에 5세트까지 가면 서성민 선수가 나중에 만발의 정원에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보다 공격적으로 뭔가 조중혁 선수에게 중심이 처음부터 무너지면서 휘몰아치기를 당한다면 좀 일찍 끝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연 이 조중혁 선수의 발빠르고 조금 더 집요하고 좀 신경질적인 조중혁 선수의 공격을 어떤 식으로 잘 굳어나게 받아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중혁과 서성민 8강 멤버 가운데 가장 주목을 덜 받은 2명 선수가 되겠습니다. 주목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뭔가 임팩트 있는 것을 팬들에게 선수하고 자신에게 좀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 것을 얻기 위한 8강 전의 마지막 경기 조중혁 선수와 서성민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그 첫 번째 세트는 인버스를 박수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박수수수 자,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조중혁 선수입니다. 조중혁 선수 이번 경기 전 사실 지난주까지 분명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테란 중의 한 명입니다만 현재 일단 스타리그에서 뭔가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단 11시였고요. 이어서 서성민 선수입니다. 수비가 이뤄졌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에 그 이후의 경기력의 격차에 대해서 팬들이 물음표를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어떨지 서성민 하단 7시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성민이 4강 가면 이승현한테 질 게 뻔하니까 내가 올라가야겠다라는 이런 이야기 자, 어제 그 저그전에 대한 아쉬움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 조중혁 선수가 그래도 특히나 이 토스전에 관련된 모습은 팬들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팬 여러분께서 저런 글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조중혁 선수의 저그전이 좀 아쉽다기보다는 어제 상대했던 저그들의 컨텐츠를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패배였다고 보이고요. 지금 스타팅 포인트가 조중혁 선수가 의료선 견제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의 뒷마당이 굉장히 가깝고 가뜩이나 님버스를 토스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테란의 의료선을 막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장면을 조중혁이 서성민을 상대로 해서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은 뒷마당 지역을 좀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가로방향 청사 일단 부위로 돌아갑니다. 자, 역시 초반 자체의 흐름들에서는 조중혁의 여러 가지 흐류들 자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조중혁 선수의 최근 대프로토스전 승률도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하고 있는 플레이가 좀 뻔하거든요. 지뢰드랍 이후에 투베이스에서 몰아치는 치즈러쉬 이런 식으로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서 서성민 선수가 오늘 경기를 잡기 위해선 최대한 지뢰견제를 당하지 않고 본인만의 그런 폭발적인 물량들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치즈러쉬를 막기만 한다면 충분히 서성민에게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두들겨 맞는 거는 두들겨 맞는 건데 얼마나 이제 거걸라 아프게 맞느냐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홍천에서 일곱 명이 올라왔더라고요. 굉장히 멋진 그런 열정 홍천 지금 굉장히 추울걸요. 아마 저희 이모님 댁이 홍천에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저도 1년에 한 번씩은 내려가는데 거기는 진짜 갈 때마다 너무 추워요. 홍천이 많이 추우시다면 이 넥슨 아레나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그럼요. 따뜻하죠. 열정과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해부대도 온기 같은 것들도 있어서 그렇죠. 되게 따뜻해요. 선수들이 오늘 또 다른 또 어떤 뜨거운 경기를 한 번 만들어 줄 수 있을지 고맙습니다. 네. 위성을 뒤흔드는 경기력 그 당시 위성 상태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아하 갖다 붙인 거였습니다. 드립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감히 막 평가해주네요. 감히 제가 원래 채민준 캐스터는 종종 평가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직 상승 캐스터를 제가 평가하면 안 되죠. 아니 괜찮아요. 스타리그는 메인은 고인규니까요. 자 자 그리고 아 이제 모선의 글통이니까 살짝 한 번 찔러고 뒤쪽으로 한 번 나오는 그런 모습들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마당 활성화 준비 지게로봇 두기를 활용하고 있는 조중혁 선수 서성민 선수도 그 테스파컵에서 오전제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테란전 네 그때 이용호 선수와의 경기였는데 그때 빌드가 오전제인데 똑같은 빌드만 썼어요. 그래서 서성민 선수도 오늘 좀 다양한 빌드를 구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조중혁 선수에게 좀 말리지 않을까 싶은데 양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 똑같습니다. 뚝심 좋게 표현하면 그렇죠. 그런데 바꿔 말씀드리면 같은 거에 너무 지나치게 고집을 세우다가 상대편에게 그것을 당하면서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 그 스타리그 다전제에서 똑같은 거 계속 연속해서 써서 이긴 선수는 거의 이승현 선수 한 선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모두 다 멸망하거나 탈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를 고집해서는 절대 다전제에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런 것들은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전투방패를 준비하면서 조중혁 선수 일견 부상한 그런 틈들 서성민도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대한 답은 어떻게 준비를 했을지요. 조중혁 선수의 시작 빌드는 최근에 많이 했었던 그 사신 출발 이후에 지뢰드랍 이런 식의 패턴은 아니고 광패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빌드인데 최근에 조중혁 선수가 이런 빌드는 잘 안 썼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중혁 선수는 상당히 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 밤에 서성민 선수가 이후에 무난하게 어떤 식으로 가게 될지 서성민 선수의 대테란전 특기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거실을 많이 찍지 않고 체제를 최대한 좀 빨리 바꾸는 그런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견뎌내는 능력의 탁월함 서성민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건설 로봇의 이동 경로까지 체크를 해냈고요. 로봇공학 지원소를 다시는 본전 안쪽이 지금 소환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수 공장까지 하나 더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방의 힘을 차근차근 기어올리고 있습니다. 불곰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뜩이나 공격적인 선수인데 조중혁 선수가 근대의 빠른 사령부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휘몰아치는 그 양과 속도가 평소보다 더 빠르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서로 간에 정보력에 대한 것들 신경 많이 씁니다. 오늘날 오는 거 계속해서 막아줬고 관측선 역시 스캔을 아낌없이 쓰면서 일단 제거해지는 모습이었고요. 조중혁이 이 타이밍에 트리플을 짓네요.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냥 조중혁은 안 봐도 치즈러쉬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측선을 지배하게 끄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봤네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맵 같은 경우에는 지뢰 앞세우고 그 다음에 해병 조금 붙여가지고 걸어서 들어와서 상대방의 앞마랑 쪽에다가 그 지뢰 매설을 해놓고 일군 빼게 만들고 그런 걸로 이득을 보다가 치즈러쉬가 끝내고 이런 식의 경기 운영 그러니까 좀 발빠른 경기 운영을 하던 것이 보다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던 것이 조중혁 선수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뚝심 있게 지금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만들어줬어요. 소성민도 거신 찍고 거신에 대한 움직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성민 선수가 이제 그 8분 초반때 투자련소를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렇게 하면 15분 전에 시간 증폭만 잘 써주면 공방 이업이 딱 되거든요. 상대방이 치즈러쉬가 오는 타임이 공방 이업을 맞추는 게 소성민 선수의 전매 특허 중에 하나예요. 아마 늘 하던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조중혁이 건설로봇을 한 50기 정도까지 찍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찍는지 안 찍는지를 눈저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크레이드는 계속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선들 두 개 찍으면서 한번 나갔을 때의 힘을 지금 모아놓고 있는데 자, 그런 언급해주신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관측선이 계속해서 상대편 진인형 주위를 맴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뭔가 하나 좀 끊어지는 타임이 나올지 네, 건설로봇 안 찍을 것 같네요. 벌써 우주공항 하나 더 올라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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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를 막 이렇거든요. 그런 헛다리를 짚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의료선으로 슬쩍 찔러보면서 상대방에게 좀 신경을 거슬리게끔 만들고 그리고 체제에 따라서 공격을 나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역시 그 의료선 견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죠? 일단은 광다포 위쪽. 네. 가장 지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래 가까운 공중상의 거리에서 떨어지는 의료선 드랍이기 때문에 네. 신경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 서성민 선수 입장에서는 저주영은 절대 안 뚫리겠다. 자신의 뒷마당 멀티는 안 뚫리겠다라는 심정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덩이가 좀 돼 있는데요. 일단은 거신세기. 자, 파수기도 미리미리 한 기라도 찍어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자, 일단 다시 한번 의료선 뒤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만 아, 대비 좋습니다. 뭐 절대 지금은 두들겨 맞지 않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냥 꽁꽁 지금은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들어갈 틈은 전혀 없습니다. 자, 서성민은 이렇게 방패가 완벽하게 완성이 됐었을 때는 역습단에서 타이란들이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네. 지금은 공방 1업 일단은 프로토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런 식으로 뒷마당에 광자포를 많이 짓게 되면 네. 추가적인 관문이 늘어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광자포 3개면 관문이 3개예요. 근데 이 타이밍 관문이 좀 늦게 늘어나게 되면 충분히 바이킹 쌓아놓은 상태에서 타이밍 노시가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만큼 그 조준호 선수의 의료선 견제에 대한 것들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거는 막았는데 이 다음 단계에 평소만큼의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일단은 상대편의 관측선 제거 또 갑니다. 버스 힘으로 내릴 수 있죠. 아, 약간은 주저합니다. 고민을 좀 한 것 같아요. 이 타이밍에 가서 병력을 잃을 바에야 정면에 힘을 주겠다. 그냥 일단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 지역 쪽에다가 관측선이 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타서 이래도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액션만 계속 보여주면서 그리로 실제로 타겟은 앞마랑 쪽으로 들어가는 공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측선에다가 계속 저기에다가 이제 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광자포 세계로 수비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인식만 심어주고 그리고 이제 바이킹 어느 정도 모였을 때 그냥 정면으로 들어갈 판단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근데 너무 센데요. 조준호 선수의 덩어리가. 그렇습니다. 자, 지금 물론 방패의 방향을 좀 잡기 위해서 이 관측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야를 놓치게 된다면 아, 지금 서성민 한 방에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죠. 지지베달. 초반에 너무 배를 불린 상태에서 테란빌드라 소성민 선수가 지금 이 타이밍에 공방 이업 안 됐죠. 돌진 업그레이드 안 됐죠. 자, 부대 보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자, 일단은 타이밍이 아슬아슬합니다. 위쪽으로 먼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건 거의 뚫리는 각입니다. 뚫리는 각인데 소성민의 수비량이 방패가 어떨지, 방패가 어떨지. 일때 거시 뒤쪽. 아, 너무 세요. 하나 퇴근하고 소수의 아래쪽으로 뚝뚝 내려옵니다. 네 이게 최적화가 너무 잘되어있습니다 자 수왕을 키고 버티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연결체가 파그레 바람도 못해보고 그냥 뚫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래쪽으로 한 번에 넣은 조중협은 1대0 조중협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게 스타딩보이스도 조중협이 좋았고 시작필드도 조중협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러쉬를 서성민이 수비력이 아무리 좋은 선수라 할지라도 이거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뒷마당에 들어가는 어쨌든 자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체제는 상대방보다 조금 더 약한 체제일 수 밖에 없고 반대로 이제 조중협 선수는 워낙 먹고 싶은 대로 전혀 견제 없이 뭐 신경 쓸 것 없이 배부르게 먹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한 방이 결국 이제 뭔가 서성민 선수가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버텨갈 만한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성민 선수 충분히 그 조중협의 그 압박하는 그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원들을 광자포에 투역하면서 뭔가 그 조중협의 초반의 흐름들을 막기 위한 움직임들이 보여줬습니다만 조중협 결국 뒷쪽으로 돌아서 또 다시 한 방의 그 타임 그 무게감을 느끼는 선수입니다 진짜 서성민 선수가 스타리그 8강까지 올라오면서 엄청난 발굴의 수비력들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이 정도로 처참하게 뚫린 경기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흔들리면 안되고 조중협은 더욱더 밟아서 완전 3대0으로 스트레이트로 끝낼 생각을 하고 경기를 해야겠네요 서성민의 방패에 구멍을 냈습니다 자 이 한 방의 공격력만으로도 조중협의 그 파괴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 자 이어지면 두 번째 세트에 대한 준비는